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3일 일요일 인데요 자 3 플러스 1 세일 한다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방송 안내해 보면요 카페 링크가 걸려있어요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 보시면 되겠구요 3개월 결제시 1개월 추가 혜택 드리는 서비스 6월 20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시리즈물로 한 3,4회에 걸쳐서 기존에 있던 강의 내용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만 업데이트돼서 예전에 지금 요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드래곤 선수가 보고 있는 강의는 뭐 2019년 2020년도 강의가 주된 내용들이니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시리즈로 할 것은 지금 현재 종목들 상황 가지고 하면 좀 더 실감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굿모닝 레기 자 먼저 간단하게 해외시장 짚어 보구요 주식투자자 이것만 꼭 알고 주식투자 하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그리고 손절 홀딩에 대한 아주 주식투자에 기본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04% 상승 나스닥 0.35% 상승 S&P500 또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0.43% 상승이니까 닥터케이가 계속 말씀해 온 바 대로 미국 시장은 우상량 틀어냈으니까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자 독일도 0.78% 상승 신고가 또 다시 갱신한 것 같네요 자 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20일 지지에 이어서 추가 상승 코스닥도 마찬가지 기관외국인 쌍그리 매수세도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하이닉스가 강세였고 철강주들 포스코 현대 제철 그리고 조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가 어저께 큰 상승세를 보여준 그런 특징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매수매도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고 또 헷갈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리즈 물로 나갈 테니까 뒤에 계속 이어지는 구속편들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핫 이슈로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 서로 협력하자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펫이 1조 규모의 소형 원전 아 사업 추진 하겠다 이런 뉴스들 넣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턴인데요 매수 포인트에 따라서 수익에 즐거워 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여기 불과 3,4일 전에 샀다면 엄청난 하락을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흔히 동친, 주린이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 지가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자 닥터케이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상량하는 종목을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될 테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많이 오른 곳이 아니라 이평선들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이제 돌파 초기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렇게 이평선들 다 돌파된 지점에서 상승 초입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꼭대기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7% 오른 시점에서 매수를 덜렁 만약에 했다면 그 다음날 20% 하라 왔다갔다 하다가 그 다음 또 10% 하라 이거 32,000원이었는데 지금 23,000원이니까 9,000원 가까이 빠진 거 아닙니까? 단기간에 30% 가까이 빠지는 폭락을 만든다 이겁니다 자 매수 포인트 어디다구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은 제가 닥터케이가 자막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좀 더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매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오른 시점에서 뉴스 듣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평선들 다 돌파한 상승 초입 여기에서 매수하시라 첫 번째 자 그럼 여기 최근에는 그렇구요 조금 더 그러면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그런 매수 포인트 또 어디에서 가졌으면 좋았을까 한번 같이 또 살펴볼까요? 야 이거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그죠?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어디?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이런데 말고 이런데 말고 이평선 다 돌려낸 이런 시점에서 20일 인접한 지역에 딱 사면 어떻게 된다? 이런데 사지 말고 이런데 사니까 당장 며칠간은 조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 인근에서? 그렇습니다 20일 인근 이렇게 20일 인근 이제 두 번째 매수 포인트에 대한 설명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어디?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상승 초입 두 번째는요 여기 못 따라갔다면요 상승한 거 확인했고요 눌림목 구간 눌림목 구간 매수하시라 자 첫 번째는 어디? 그렇습니다 상승 전환 초입 두 번째는 어디? 눌림목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거점 돌파되는 시점 매수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상승 시에 찍었던 전거점이 있죠 21일 인근에서 추가도 가능 그때도 만약에 자금이 없었다든지 늦게 봐가지고 타이밍을 놓쳤다면 여기도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전거점 돌파 시점 자 일단 세 가지 포인트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탁트 K의 매수 포인트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다? 그렇습니다 21일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울퉁불퉁 순대처럼 생긴 이게 벌린저 밴드인데요 벌린저 밴드의 중심도 21선이고요 자 단기 상승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평선이 21 이평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가볍게 여러분들께 매수 포인트에 대한 정의 내지는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또 추가로 차근차근 또 설명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21 돌파 내지는 모든 이평선 돌파 시점 2번에 눌림목 이렇게 크게 눌림목 나와도 매수 포인트 맞습니다만 자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여기 단기 추세 무너졌다가 다시 21 올라탔죠 그리고 눌려주죠 여기도 눌림목 매수 포인트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 되시죠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도 눌림목입니다만 크게 여기도 올라타고 난 다음에 지지 받는 어디 지지 받는 20일 지지 받는 눌림목 구간이니까 매수 가능 자 오늘은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컴비네이션으로 설명 드릴 수 있는 또 매수 매도 기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컴비네이션으로 매수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요 여기 있는 부분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죠 자 캡쳐도 해 가면서 그리고 노트 필기해 가면서 보셔야 나중에 정리가 잘 됩니다 자 어디 그렇습니다 자 20일에 인접했을 때 매수하라 그랬죠 자 여기에 매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큰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홀딩을 한 시점이었는데요 홀딩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아직까지 매도를 하기 전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홀딩이라고 그럽니다 홀딩하는데 갑자기 좀 무너졌어요 그럼 손절을 해도 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여기 인근에서 했으니 매수를 했으니 그리고 아주 강하게 올라왔으니 아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 종목의 흐름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죠 그렇다면 60일 인근 정도 여기에 1차 매수를 들어갔다면 60일 인근에 위치한 여기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추가 매수를 말하는 겁니다 1차 매수를 20일 인근에서 했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쳐졌는데 20일에서 저항받는 거 당연한 거고요 나중에 2평선의 지지와 저항에 의하면요 지지된 2평선이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점은 60일과 인근한 지역이고 직전 저점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20일과 첫 번째 매수 60일을 활용한 2평선 인접한 지역에서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20일 60일 컨비네이션 매수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여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렇죠 확대해서 확대해서 여기 정도에서 매수했다면 12,300원 그리고 61인근이니까 11,400원 그러면 1000원 차이니까 12,000원권 정도가 아 단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타니까 수익 나는 겁니다 단가가 적절히 조절되면서 분할 매수가 성공되는 그런 아 20일 60일 컨비네이션 매수 기법 자 마지막으로는요 낙폭과대 매수 기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용을 하거나 잘못 이해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석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종목은 두산 종목 말고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기법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말하는 겁니다 하락 N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목표치 하락 N자 목표치 달성 이후에 양복 나올 때 매수하는 기법인데요 오늘은 두산중공업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두산중공업의 예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낙폭과대 종목에 이 반등을 노리는 기법이거든요 자 권유는 하지 않습니다 정석을 먼저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고급 기법이고 손절이 확실하게 장착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얼마입니까 5600원에서 4500원이니까 1100원 정도의 하락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너지면 1100원만큼 더 빠진다 라는게 기본적인 목표치거든요 하락에 대한 목표치 4500원이니까 1100원 빼게 된다면 3400원입니다 3400원 어디입니까 대략 여기죠 자 대략 여기입니다 여기에 만큼 하락폭 여기에서 적당히 멈추고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한단계 더 충 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락목 표치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양봉이 서면요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 그죠 매수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매수 포인트 이거보다 아 더 자세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매수 포인트에 거의 전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도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죠 여기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빠지니까 양봉 설 때 여기에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매수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뭐다 여기 샀던 그 시초가를 무너뜨리면 매도가 기본입니다 왜 아까는 20일 60일에서도 살 수 있다며 그렇습니다 우상량할 때는 지지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락 추세에는 지지권이 없거든요 그냥 급락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했다면 여기가 무너지면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깔끔한 반등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날 잠깐 수익은 좋겠죠 그죠 일단 여기가 무너지면 손절 했다가 다시 올라타죠 여기 인근 이런데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21인근까지를 목표치로 가져가면 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됐다 21인근까지 가죠 한 번에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갭 상승까지 했으나 밀립니다 그 다음 한번 보자 자 이것은 21인근에서 적당히 조종을 받고 추가 상승하는 부분이네요 자 여기 인근에서 매수하고 21까지를 목표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매수 기법 오늘 다양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설명 더 깔끔하게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명 마무리하면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언제다 자 필살기 책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아 드래곤이나 아 레기는 이거 갖고 있죠 자 130페이지 짜리니깐요 여러분들께 아 족보집 주식투자에 족보집과 같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구요 방송 링크에 아 카페 들어가시면 구입 가능하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은 아 구입하시면 안에 핵심 비기들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하락목표치 달성 이후에 아 반등놀이는 아 기법의 안내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저기 필살기에는 되어있습니다 언제 자 돌아가자 60만원대로 돌아가자 뿅 여깁니까 맞죠 자 때는 바야흐로 하 때는 바야흐로 어 2018년 4월이었다 자 60만원에서 하락 45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죠 자 그 예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봐요 자 6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얼마의 아 폭이죠 그렇습니다 15만원의 폭입니다 여기에서 반등할 때 다시 밀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하면 딱 좋죠 이렇게 밀릴 때 과연 아 이거 어디까지 빠지겠느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목표치를 어떻게 세운다 그렇습니다 아락목표치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여기가 반등한 시점이 50만원권입니다 50만원권 그죠 그러면 여기 15만원 빠졌으니까 여기 50만원부터 얼마 빠지면 된다 15만원 빼게 되면 35만원입니다 자 35만원권 가면 여기 밑에 241이평선도 있구요 매수 가능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서 저기 방송에 딱 하면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다 나와요 그쵸 이렇게 은벅 떴을 때 매수한다 노 양복 딱 뜨면 이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딱 그럽니다 양복 뜨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그쵸 어떻게 한다 확실히 이해됐다 1번 눌러 예 이하 그죠 하락의 목표치가 여기서 이만큼은 15만원에 하락의 목표치가 50만원일 때 미리 여기 어디 정도 가면 수도 밟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했을 때 50만원에서 15만원 빼게 되면 35만원권 그리고 241이란 이평선의 지지권이잖아요 여기 양복선이 매수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미리 정합니다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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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선의 저항 권력인 그죠? 여기 권력을 목표치로 가져간다 라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기 가니까 밀리죠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도하는 겁니다 자 이란 부분들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알고 있으면 급락했던 종목 반등도 같이 취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셀티린헬스케어의 맨 마지막 여러분들께 매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관심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양복이 딱 쓰면 바로 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에 들어가봐요 저 며칠입니까 3월 23일 방송에 들어가면 있어요 셀티린헬스케어 매수를 하면서 어디에서 매도한다 그런다고요? 그렇습니다 60일에 매도한다고 미리 딱 이야기하면서 사들어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하고 틀린 거 있나요? 갑자기 짜집기인가요? 어떻게 한다? 여기 20일 정도 돌아섰으니까 이격이 크죠 60일 하나 남고 다 돌려냈으니까 여기 매수 들어갑니다 20일 올라타면 매수 가능하다 했죠? 60일 가서 여기서 딱 매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빠져버려요 퍼펫 그리고 계속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제 여기 인금부터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번엔 좀 이상하네 60일도 있고 120일도 있고 아직까지 다 돌려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쵸? 60일만 돌파한다면 여기 상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반동권이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크게 급락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매도위원에 크게 빠졌잖아요 매수 의견 이후에 12만원인 매수단가거든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만 왜? 아직까지 저항을 잘 돌포 못하니깐요 사 들어간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고스닥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스닥이 강한 반등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재반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고스닥의 시청 1위 종목인 셀트린 헬스케어를 내버려 두고 그냥 팽 시키면서 아 박살내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장판단을 먼저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에 셀트린 삼행제에 대한 종목에 대한 뷰 확률 상당히 높은 닥트케이 닥트케이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걸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주식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번째 시간 이것만 꼭 알아두자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세일 3플러스 원 세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기회에 팀케이 인원으로 같이 오셔서 실전과 이론이 접목되어 있는 닥트케이 실전투자대회 입상자 닥트케이의 리딩을 한번 받아보면서 실력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카페 링크 화살표 들어가시면 되니깐요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매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닥트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암박초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